우주 최강 또봇부이 퀴즈 이벤트! 내 이름은 캡틴 폴리스! 범인은 내가 잡는다! 안녕 친구들! 또봇부이는 잘 봤습니까? 지금부터 또봇부이를 본 친구들만 알 수 있는 문제를 낼 겁니다. 저 캡틴 폴리스는 어떤 종류의 자동차인지 아십니까? 1번 소방차, 2번 경찰차, 3번 구급차! KBS 또봇부이 공식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멋진 선물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 KBS ETV 목요일 5시 본방사수!